오늘은 제가 캐시샵에서 캐시 스타터? 이거 얘를 결제했어요. 아바타 11개? 그런데 아바타가 기본적으로 주는 거 말고는 다 이상한 거 받았어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요? 응, 그래서 아바타는 실패해서 합성을 한번 해보려고. 있는 건 뭐 해야지, 뭐. 뭐 안 주겠죠, 좋은 거. 그렇지. 으이그. 나쁜 놈도. 롤업쇼. 치. 얘 받으니까 전투력이 660 올랐어요. 다른 사람처럼 뭐, 사실 좋은 거는 기대하는데, 그래도. 음, 전투력. 어. 엄청 죽어. 특별한 거 없어. 그래서 리드워크를 잡았어. 응, 무슨 말이냐, 그것이. 시끄러. 응, 리드워크 배신했어. 작고 낮아. 근데 배신자는 어디, 어디 다 있어. 어, 실망하더라. 음, 손잡이를 만든 후에는. 근데, 빨리 랩업해야 되는데. 죽겠다. 죽겠다. 죽을 거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죽기 싫어. 죽는 거 다 싫어. 다 찢었자. 아, 근데 와이브가 쟤가 때리네. 어, mentioned this to me. 그럼요, 깨루게. 어. 아, 거기까지 대신 못해. 어... 오. 오. 오, 누가. 왜? 같이하자 같이같이 아니 같이 잡자고 거기까지 가지 말고 같이 하자고 아휴 답답해 왜 굳이 멀리까지 아니 어디서 게임하더라? 짜증나게 아휴 아니 같이 잡자고 거기 왜 이거 잰대는 꼴 말걸이야 아휴 치마 아휴 저 sil고 아휴 아휴 아괜찮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